자 이제 그 네 번째 마지막 시간인데 그죠 그 앞 시간에 이어서 법률행위 종료해서 아까 그 법률행위는 반드시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고 그 다음에 한 개 의사표시로 구성되어 있는 걸 단독행위 두 개의 의사표시로 되어 있는 걸 계약 여러 개의 의사표시로 되어 있는 걸 합동행위다 이렇게 했는데 합동행위는 그래서 여러 개의 의사표시 여러 사람에서 이루어진 거다 그래서 요거는 사단법인 설립행위다 사단법인 설립행위 자 그래서 합동행위는 여러 명 여러 명이니까 뭐 사람의 단체 여러분 그죠 자 근데 요 사단법인 설립행위 하면서 요 사단에 반대되는 개념이 재단법인 재산의 단체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여러분 조금 있다가 하겠지만 요건 단독행위에 들어가는데 그러면 요 어쨌든 사단이든 재단이든 그래서 요 합동행위는 딱 한 개밖에 없다 그죠 요 사단법인 설립행위 자 그럼 사단이든 재단이든 단이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단체가 법적으로 사람 되는 것은 무슨 등기 설립등기가 되어야 된다 근데 이 단체가 법인 실체 갖추고 있으면서 설립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 이걸 무슨 격 없는 법인 법인 격 없는 법인 무슨 격 없는 법인 격 없는 법인 이라고 해서 뭐다 사람은 아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사람으로 취급하는 경우 있다 왜 민사소송법에서 민사소송법에서 당사자와 등기법에서 소유자 이런 권리자가 될 수 있다 그런 거 기억하시고 자 그럼 다시 가는데 그럼 이 단독행위인데 그지 단독행위는 한 개의 의사표시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이 단독행위는 단독행위는 다시 두 개로 납니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 나누는데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 나누는데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그럼 뭘 가지고 상대방이 있다 없다 이렇게 하느냐 하면 상대방이 있다 없다 뭘 가지고 하느냐 하면 자 근데 이 한 개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이 도달되면은 혈액이 발생하는 걸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라고 그러고 도달 여부와 관계없이 혈액이 발생하는 걸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는 어떤 게 있냐 하면 이거는 여러분 동체상추혜취철 그래서 여러분 저번주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자 그 단독행위면서 거의 무슨 껀이다 형성권이다 일방적인 권리인 거죠 단독행위면서 무슨 껀이다 형성권이다 이렇게죠 자 대표적으로 뭐 동의권 채무면제 상계통치는 거 추인 자 취소라는 단어가 나오면 꼭 나와야 되는 단어가 뭐 추인 취소권자가 취소하지 않고 확실하게 유효로 하겠다 취소권의 포기 의사표시를 뭐 추인 해제 해지 그 다음에 취소 철회 이런 것들이 있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도달 여부와 관계없이 혈액 발생하는 거 유언유정 유언유정 자 유언자가 유언의 의사표시하면 유언의 의사표시하고 사망했을 때 즉시 혈액이 발생하죠 그죠 유언유정 그 다음에 소유권의 포기 또 권리의 포기 자 여러분 여기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재단법인 설립행위 재단법인 설립행위 그래서 여러분 시험은 뭐를 가지고 잘 출제하냐면은 요 무슨 방 없는 단독행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유언유정 포기포기 재단법인 설립행위 하는 거 그러면 여러분 아까 있죠 사단법인 설립행위는 사단법인 설립행위는 아까 여러 명 여러 명 하니까 합동행위고 요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완전히 사단하고 반대 무슨 방 없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다 하는 거 그죠 막 그거 여러분이 챙겨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개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두 개의 의사표시에서 승립하는 법률행위가 계약이다 하는 거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청약과 승낙은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사실 계약은 되면 법률요건 계약에서 청구권 의무 이게 무슨 효과다 법률효과다 하는 거 그죠 그거 기억해 주시고 계약 그죠 근데 요 계약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계약에는 이런 전형계약과 무슨 계약과 전형계약과 비전형계약으로 나눕니다 자 전형계약과 비전형계약은 뭘 가지고 전형계약 비전형계약 나누냐 하면 민법에 민법 채권 편의 규정이 있는가 민법 채권 편의 규정 있으면 전형 민법 채권 편의 규정이 없으면 뭐 비전형 그럼 그 외에는 전부 다 무슨 계약이다 비전형계약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전형계약은 다음에 또 하겠지만 그냥 지금은 기초입문이니까 자 전형계약 15개가 있는데 매정교 사소임 현화고도 조위임종 그 다음에 예행계약 옛날에는 여러분 14개 했는데 한 5년 전에 요 예행계약 민법 개념 예행계약이라는 걸 추가해서 15개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것은 매매와 교환과 임대차 이 세 개만 나온다 했습니다 그죠 자 매매 정여 교환 사용대차 소비대차 임대차 현상광고 화해 고용 도급 조합 위임 임치 종신전기금 유행계약 이런 쪽으로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오늘 기초입문이니까 자 저번 주에 이어서 자 요 매매가 뭐 하는 거냐 이렇게 묻잖아요 매매가 뭐 하는 거냐 이렇게 물으면 사고 파는 거 이렇게 하면 시험 무조건 떨어집니다 매매는 뭐 하는가 여러분 부족히 동영상 들으시는 분 지금 저 강의를 듣는 매매 뭐 하는 겁니까 계약 매매는 사고 파는 거 이렇게 하면 안되고 매매는 무슨계약 전용계약 매매는 무슨계약 계약 매매는 무슨계약 계약 계약이면 여러분 규칙이 있습니다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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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시간에 배운 걸 가지고 답해야지 자기 느낌을 가지고 답하면 어떻게 한다 망한다 이랬습니다 매매는 무슨계약 계약이면 끝에 뭐가 붙어야 되냐면 약정이라는 단어가 붙어야 됩니다 그럼 여기는 매매도 계약 정여도 계약 교환도 계약 사용대차 소비대차 임대차 전부 다 끝에 계약이고 끝에 뭐가 붙어야 되냐면 뭐 약정이라는 단어가 붙어져요 여기에 15개는 끝에 뭐라는 단어가 붙어야 된다 약정이라는 단어가 꼭 들어있어요 그럼 자 매매뜻을 한번 적어보면 파는 사람은 뭐라고 그럽니까 매도인이라는 거죠 매도인은 재산권을 이전하고 이전하고 매수인은 자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 이게 정답입니다 근데 시험은 어떻게 하냐면 매도인은 재산권 매수인은 대금을 자 지급함으로써 승립한다 이렇게 나온다고 밑에처럼 나온다고 그럼 여러분 그냥 자기 혼자 대충 공부한 사람이 있잖아요 나는 뭐 은행에 30년 근무해가지고 뭐 어느 정도 우리 은행 다닐 때 승진 시험도 치고 내부적으로 뭐 계약법도 하고 하니까 하면 거의 틀립니다 서윈생한테 배운 사람은 어? 요 약정이 없네 요건 뭐 X 요 약정이 있어야 이게 뭐 O 이렇게 한다고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하게 되는 거죠 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대차도 뜻 여러분 다음에 교재로 보면 교재에서 보면 그죠? 교재에서 보면 임대차도 마찬가지죠 임대차도 계약입니다 임대인은 뭐하게 하고 사용하게 하고 임차인은 차임을 지급하기로 뭐하는 거 끝에 뭐가 붙어야 된다? 약정 이라는 단어 되겠습니까? 그럼 이런 약정하고 그럼 여기서 주고받 매매는 계약이고 주고받는 것은 주고받는 게 매매가 아니라 주고받는 그럼 재산권 이전하고 돈은 주는 것은 매매 계약의 무슨 행? 이행이다 매매는 무슨 약이고? 계약 약정이고 재산권 주고 대금 주는 것은 매매 계약의 무슨 행이다? 이행이다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대차도 약정하고 임대인이 쓰게 하고 임차인은 차임을 지급하는 것은 임대차 계약의 무슨 행이다? 이행이다 되겠습니까? 주고받는 것은 뭐다? 이행이다 계약의 무슨 행이다? 이행이다 거기에 대한 문제가 풀립니다 자 그 다음 매도인은 재산권입니다 여러분 소유권 아닙니다 무슨 권? 재산권 무슨 권? 재산권 그럼 자 지산권도 매매 대상으로 할 수 있다 OXO 여러분 재산권은 소유권이 대표적인 것이지 꼭 소유권뿐만 아니라 지산권 뭐 전세권 이런 저당권 이런 거 이전하고 돈 받으면은 너 너가 권리 행사해라 하고 받고 돈 받으면은 그것도 뭐다? 매매다 꼭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가끔씩 시험 문제 잘 출제합니다 지산권 이전하고서 대금 대금은 금자 들어가면 반드시 금전이어야 됩니다 아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요 금전이 아니고 무상으로 하게 되면은 정여 어? 어? 한쪽은 재산권 다른쪽은 무상으로 하면 이건 뭐다? 정여 요 대금 대신에 다른 재산권 약정 다른 재산권 하면 이건 뭐다? 교환 이렇게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어쨌든 매매는 개학이고 임대차도 개학이고 교환도 개학이다 전부 다 뭐가 여기에 있는 거는 이제 개학이고 그 외의 개학은 전부 다 무슨 개학? 여기 열다섯 개 안 들어 있는 것은 나머지는 전부 다 무슨 개학이다? 비전형 개학이다 이런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자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 3페이지에 이쪽 그죠? 있고 그다음에 비전형 개학은 대물변제 대물변제 여러분 아까 우리 저번 주에 오늘 했죠 오늘 했죠 그죠? 아까 권리변동에서 질적 변경에서 그죠? 질적 변경 질적 변경은 물상 대위 손해배상 그다음에 뭐 대물변제 대물변제는 그런데 시험 먼저 잘 출제하지 않습니다 대물변제는 돈 대신에 뭐로 준다? 물건 줄게 하고 무슨 K? OK 합의가 있어야 된다 하는 거 그다음에 공탁은 채무자가 이행을 하려고 하는데 채권자가 정발하고 없거나 채무자가 이행하려고 하는데 채권자가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 수령하지 않거나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 채무자는 국가가 지정하는 공탁 기간에 맡기면으로서 채무를 면하는 거 이걸 무슨 탁? 공탁 공탁은 다음에 이야기하겠지만 제3자를 위한 개학이 이렇게 될 수 있고 경계 경계는 여러분 구채물을 소멸시키고 신채물을 발생시키는 무슨 약? 계약이다 하는 거 예를 들면 여러분 800만원 빌리고 계약서 써줬다고 근데 200이 더 필요합니다 야 200 더 빌려주면 800만원 계약서 찢어버리고 1000만원짜리 적어줄게 한 만큼 800만원 소멸하고 구채물을 소멸시키고 신채물을 발생시키는 계약 이걸 경계 뭐 이런 수없이 많다 자 그래서 어쨌든 법률행위는 법률행위 안에는 뭐가 들어있고 의사표시가 들어있는데 의사표시 형태에 따라서 1개 의사표시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단동행위 2개 청약과 승낙 2개 의사표시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무슨 약? 계약 여러 개 의사표시로 되어 있는 것을 무슨 행위? 합동행위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효과 발생에 따라서 법률행위를 나누면 이런 거죠? 효과 발생에 따라서 법률행위 나누면 이런 채권행위와 물건행위와 응? 준 물건행위 이렇게 나누는데 여러분 채권행위다 하면 계약 여러분 계약이다 하면 여러분 방금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약정 약정하고 난 뒤에는 이제 주고 받아야 되잖아요 뭐 해야 된다? 이행해야 되잖아요 아까 매매는 매매 꼭 기억합니다 매매는 무슨 약이다? 계약이고 주고 받는 것은 소유권 이전하고 돈 받는 것은 그 자체가 매매가 아니라 매매 계약은 무슨 행위다? 이행이다 그래서 이 채권행위는 계약 그래서 채권행위 찾아라 하면 아까 계약 매정교 사소임 현화고도 조유임종 하고 이행계약 그 15개 어? 계약 계약은 끝에 뭐가 붙는다? 약정 하고 난 뒤에 무슨 문제 이행 의 문제를 남긴다 그래서 이 채권행위다 하면 무슨 야? 계약 계약하고 난 뒤 계약은 약정이고 약정하고 난 뒤에 뭐 해야 된다? 이행 이행은 이제 남긴다 그래서 여러분 요 가끔씩 시험 문제 출제합니다 요 채권행위를 계약을 다른 말로 의무부담행위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뭐 학원에서 모의고사 치거나 이런 거 할 때 굉장히 많이 의무부담행위인 것 하면 뭐 찾아야 된다? 계약 의무부담행위 의무부담행위인 것 한번 뭐 찾는다? 계약 그 다음에 이제 물건행위인데 물건행위는 등기 부동산은 등기 동산은 인도 물건 어? 인도를 가리키는데 그러면 여러분 부동산은 등기했다 동산은 인도했다 부동산은 등기 동산은 인도했다 뭐 할 게 없다? 이행할 게 없다 그래서 요거는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준자부터면 무조건 꼭 신경 써야 됩니다 주는 요 주물건행위는 물건이 아니면서 물건 이외의 이행 문제 남기지 않는 거 이걸 주물건행위라는데 주물건행위는 여러분 채권양도 무조건행위 무조건행위 양도 채문면제 여러분 채문면제 채문면제는 누가 합니까? 채권자가 아까 채권자의 단동행위라 했잖아요 채권자가 야 돈 안 갚아도 좋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보는 거지 뭐 이행할 게 없잖아요 그 다음에 채권양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이 어뢰게 100만원 받을 거 있다 그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을 채권자 이행해야 되는 사람은 채무자인데 갑이 친구 병에게 야 나 어뢰게 100만원 받을 거인데 내 대신 네가 100만원 받아라 이걸 채권양도라 합니다 채권이전하는 걸 채권이전하는 걸 그럼 이 이전받은 사람을 양수인이라고 그러니 그럼 양수인이 채무자에서 가서 받고 안 받고 누가 알아서 하고 양수인이 알아서 하고 이 채권자 이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야 내 대신 네가 받아라 무슨 K 오케이 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 자기들끼리에서는 무슨 K만 하면 끝난다 오케이 이거 양도 양도 채우면 돼요 세 개 꼭 기억해 자 그 다음 그 다음 근데 깜짝 여기 물건행위와 주물건행위는 이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처분행위다 이랍니다 그래서 요거 잘됩니다 처분행위가 아닌 것 하면 채권행위 계약 의무부담행위 의무부담 채권행위 계약이 아닌 것 하면 뭐 처분행위 요거 잘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그 일반 학원에서 모의고사 칠 때 주로 오 41번 첫 번째 문제 잘된다 의무부담행위가 아닌 것 하면 요거 찾는 거 물건행위와 중물건행위 처분행위가 아닌 것 하면 요거 뭐 채권행위 계약 어 의무부담행위 알겠습니까 예 요거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여러분 맨 마지막에 이쪽 그죠 오늘 마지막 내용인데 별표 별표 무조건 시험문제 랭킹입니다 천일생 특구고 자 무걸리자의 처분행위는 무효다 무슨 권리자 무걸리자의 처분행위는 무효다 무걸리자 무걸리자의 무걸리자의 차분행위는 무효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무걸리자가 중요한 단어가 아니고 끝에 차분행위입니다 무슨 행위 차분행위 차분행위 차분행위니까 차분하려면 차분권이 있어야 되는데 차분권이 없는 자가 차분행위하면 위험무효 무효 예를 들면 갑소유부동산 갑의 부동산을 누가 갑의 뭐 없이 동의 없이 병에게 등기 등기는 처분행위잖아요 물건행위잖아요 처분행위 해주면 위협무효 무효 그런데 밑에 게 중요하죠 무걸리자의 채권행위 무걸리자의 업무부담행위 업무부담행위는 그대로 뭐하다 유효하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그럼 이거는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냐면 대표적인 게 타인소유 물건의 매매 현존하지 않는 타인소유 물건의 매매 현존하지 않는 물건의 매매 여기서 핵심 단어가 타인소유 물건 매매 현존하지 않는 물건 매매가 중요한 단어가 핵심은 매매가 핵심 다릅니다 뭐가 핵심 다르다 매매 매매는 무슨 약이다 계약 계약이면 끝에 뭐 붙어야 된다 약점 내게 아니라도 약점은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내게 아니라도 약점은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언제까지만 이행기까지만 취득해서 주면 되고 이행기까지 만들어서 주면 된다 그래서 끝에 이런 매매가 들어 있으면 거의 대부분은 그대로 뭐하다 유효 되겠습니까 오늘 강의는 이렇게 해서 마치고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 thermal